서륙 대교이사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롯데별사 선배 김포주 마트툴드 공장으로 모셨습니다. 트와이스의 지호 한국방방위원의 한경환 상호 공장에서 이동해 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연후명 할인들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사음 박수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슈퍼주니어 예성씨 그리고 슈퍼주니어 네 트와이스의 미남 트와이스의 채영 트와이스의 나영 제가 훌륭할 때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후명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트와이스의 사나 트와이스의 모모 트와이스 다현 그리고 트와이스의 마지막으로 정혁 네 이연후명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터치 버트를 누르시게 될 텐데요. 모두분이 이제 준비가 완료되셨습니다. 모두분이 이제 준비가 완료되셨습니다. 세뇌물이 지금에 앞서서 균형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고 저희가 세뇌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버튼를 손을 올려만 주세요. 누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준비되게 됩니다. 응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분이 활짝 웃어주시겠어요. 한때 침실과 미소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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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쓰레기 진행하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스타인분이 영상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숫자 5부터 2까지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을 외치면요. 힘차게 터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하셨습니다. 네 5 4 3 2 1 눌러! 네 축하합니다. 대령 2016 웰컴 모임자 대박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8일간 카운트의 주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현지 카운트와 함께 시간을 배려해 방법받았다고 하죠? 네. 지금 순서도 나눠드린 사진 찍은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세요. 네. 함께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서도요. 공공객을 만나며 여러분의 친절한 회사로 응대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자 지금 나눠드린 웰컴 위크의 상징인 파란색 풍선을 모두들 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한류스타로부터 환대중한 응원의 말씀을 먹여 듣고 칭찬 환호와 함께 저희가 다시 한번 파이팅 미스를 할텐데요. 먼저 네. 상징을 찍으시면서 저희가 마이크가 지금 준비가 되어있는 아 네. 네. 이번에는 담배님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이승씨 먼저. 네. 마이크 주니어 있습니다. 네. 슈퍼주니어 트위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 서울이 매년 해외에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제가 설명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울을 관광하시고 공화로 들어가셨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를 생각했을 때 행복이 느껴지고 입가에 미소가 먹는 그런 도시로 여러분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공화로서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희스 지효씨에게 마이크를 넘겨주겠습니다. 한 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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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태씨와 지효씨가 댓글쇼님을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두 분 아, 마이크 잠깐만요. 네. 웰컴 미크 마이크만 디베이션 붙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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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저는 아, 마이크가 네. 딱 하나 네. 네. 지루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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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웰컴 워크 하는 게 여러분 다 함께 포인트 크게 내주실 수 있어요? 자, 웰컴 워크! 오늘 가을 하늘을 닮은 이 하늘색 호선이 여러분과 함께 웰컴 워크 대만씩에서 아름다운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 웰컴 워크의 아름다운 그 그 주 8일간의 주간룡과 3일 동안 여러분들도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친절한 미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16 웰컴 워크 대만씩 공식일 그 행사는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진 다들 찍으셨죠? 자, 오늘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고객님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이 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3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은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계신 이후반은 올가위트 홈스타인 비누 내부에 위치한 위시쇼에서 내일비 여러분과 로테메세점 모델여러분의 웰컴메세지 작성 이벤트가